이오넬 메시를 좀 닮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서현민. 득점 됐습니다. 7대3. 앞돌리기 대회전의 형태를 동선을 크게 그리면서 길게 치기가 쉬운 배치는 아니었거든요. 네,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아주 정교한 샷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도 서현민 선수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어깨 밀어내고, 회전. 자, 이정도면. 네. 그렇죠. 7대4. 네. 자, 스핀볼 형태로 공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승이 없는 두 선수인데 승이 없는 두 선수치고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컨디션은 좋은데 승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앞돌리기. 혹은 계속 잘 쳤는데도 승이 없다. 네. 그게 좀 쌓이면, 그게 실력인 거죠. 그게 쌓이면, 계속해서 잘 치고 있는데 승리를 못 챙기면. 네. 아직은 1라운드니까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쳐도, 자꾸 이겨야 된다. 그 얘기로도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력이 나쁜데도 이기는 선수들이 있어요. 김희은 선수 오늘 2세트 경기 보면 이닝 수는 길게 갔지만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력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도 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와. 아, 걸어치기를 예민하게. 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잘 치는데 왜 못 이겼을까요? 오늘 잘 못 이기는 선수끼리 대결이라서 누군가는 또 승자가 나오잖아요. 자, 이건 진짜 거의 바늘구멍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네. 동료 선수가 감탄이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원뱅크 걸어치기. 네. 이거는? 뒤돌리기인가요? 회전의 방향으로 봤을 땐 뒤돌리기를 치는 것 같고요. 네. 길게 구사했고. 퍼쿠션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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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마우스를 요청한 서현민 아 고민하네요 파란공을 일목적으로 삼기에는 뭐 비켜치기라는 트위스가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때 아니라고 생각을 했네요 뒤돌리기 짧게 보는거죠? 뒤돌리기 짧게는 네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서현민 9대7 서현민의 큐볼이 노란볼인데 이거는 뭐 뱅크샷 가겠죠? 자 뱅크샷도 지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긴각출발인데요 맞는 방향이 조금 애매하네요 60에서 출발 끝내게임 자 지금은 비껴치기 형태로 와아아아아아아 자 이렇게 해서 서현민 마무리를 짓는군요 심행되고 지금과 같이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공 하나만 맞고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았던 공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트스코어 3대2가 됐네요 이제는 더이상 세트를 내주면 안되죠 크라우네테라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링크샷 첫 번째 victory